도로에 계신 분들도 이 혼대회 행사와 다른 내용물을 다 풀 수 있도록 에너지 영상을 모두 설치했습니다. 박근혜를 구속하라! 김월불도 공무원이다! 김월부을 구속하라! 여긴 태진 말도 안 돼! 김월불도 공무원이다! 김월불도 공무원이다! 김월불도 공무원이다! 길서 있는 퀴증이 아니라 길서 있는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고영자들에게 가장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했어요. 박근혜를 통영의 직관 표정만이 종이이고 질서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관 표정만이 정의이고 질서입니다. 공법 제11조나 모든 국민 헌법이 풍경하다! 흑간 피곤할 때까지 흑간 피곤할 때까지 강력해서도 열려왔습니다